눈에서 눈물이 뚝뚝 뚝뚝 흐러지며 예 소맹인 아레리라 예 아레리데아 예 소맹인 아레리라 소맹인 사옥길은 황교토와 동이 고토 없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 주면 정을 따른 산호증으로 상처하고 어미 이런 딸자식을 강포에다 싸서 안 보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양첫을 얻어내겨 개우개우 길러내겨 15세가 되어 난이 효해니 출천하에 아레비를 띠나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은 몸이 팔려 인당수 재수로 죽으러 간지 3년이 와 눈도 뜨지 못하옵고 철신만 팔아먹은 똥을 살려 동양첫을 떼겠소 피의 속은 끊은 칼로 당장 목숨을 끌어주오 신 황무위 말 듣고 사고 주렴을 거쳐버린 버섯바로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푸치는 혹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 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 아니 누가 날들어 아버지요 누가 날들어 아버지요 나는 날들도 없고 딸도 없어 뭐 남독녀에 따라 난 무리에 빠져져 온지가 고금 3년이 누가 날들어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는 또 늘 못 드셨소 이 낭수 풍랑종에 맞아 죽던 전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서 둘러떠서 소녀를 봄옵소서 신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정이라니 어이 정이라니 이것이 웬만이냐 내가 지금 속 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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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딸 좀 보지! 어디?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! 아이고 답답하네! 두 눈을 금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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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니 말아! 두 눈을 반짝! 두 눈을 반짝! 꺼꾸라! 전주에서 판소리하면서 이렇게까지 두 눈을 반짝!